예고한 대로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동했습니다. 하지만 검찰도 예고한 대로였죠. 청사 로비 이상 더 들이질 않았거든요. 송 전 대표는 조사는커녕 검사 얼굴도 못 보고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 대신 나를 구속해달라며 기자들 앞에서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습니다. 그런데 송 전 대표의 말은 좀 헷갈렸습니다. 나를 구속하라 모든 건 다 내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다. 이건 검찰의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도 했거든요. 첫 소식 심가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.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. 아직 조사 계획이 없다는 검찰 입장에도 자진해 검찰청사로 왔지만 출입은 거부당했고 조사는 불발됐습니다. 5분 만에 발길을 돌린 송 전 대표는 정치 기획 수사를 중단하라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교육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. 또 언론의 이정근 전 부총장 녹취록 보도에 대해 검언 유착이라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별건 수사로 규정했습니다.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녹취 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증거라며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데도 수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맞받았습니다. 돈 봉투 자금의 형성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 전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.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